제가 끊기도 안하는 사람 때문에 왜 제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맞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참 윤석열 경부 모든 게 다 남편점입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기본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최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어요. 박근혜보다 못한 게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정도가 탄생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 개선 때 끊임없이 네거티브 공세하면서 팀킬하고 젠선에서 패배하고도 블록하면서 끊임없이 지냈다는 싸움으로 몰고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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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학연입니다. 수박입니다. 그리고 명분 없는 대선 안주로 효과가 먹으면서 24만큼 차이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수박입니다. 심성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야 협칙 타령하면서 경찰 대응 누더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계속 대응에 딴축 버렸던 국회의장 누굽니까? 김진표! 백법 예! 박근석입니다. 이 셋이 정부 이 윤석열 경권을 탄생시킨 기분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못됐지만 아주 못난 놈이지만 이 못난 놈을 탄생시킨 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쌍방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고실로 문재인 대통령을 치명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선동 의혹 개발이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를 치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그 사람이 월급을 안 했다는 증거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증거가 다 잘못된다고 떠들면서 기존의 범위한 애들을 다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끈질긴 놈들이, 난 검찰이 그렇게 끈질긴 놈들인지 몰랐어요. 서욱 전당관 구속했다고 불려놨습니다. 그렇죠? 김홍희 회장 총장 구속했다고 청구심으로 불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축구보단 사이에 성호남부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축구보단 사이에 공격했어요. 미쳤다. 이것은 참 끈질긴 놈들이란 걸 느끼면서도 이렇게 끈질긴 놈들이 왜 김건희의 의혹은 하나도 안 건드릴까? 아 참 진짜 그리고 이렇게 끈질긴 놈들이 왜 50억큼하고 박상동 하나만 잡아요? 그럼 박영수는 왜 한 건드릴까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지들의 정의감과 지들의 수사력은 한 사람한테는 없죠. 한편에는 무슨 단계에 이게 수사입니까? 아닙니다. 정치, 검찰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들과 한편이 돼서 한쪽에게만 구속영상 발구해주는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한테 알락방을 끼면서 늘 윤석열 정권 조금 속된 말씀이겠습니다. 또 꾸덕이 없다는 이 조중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전부 다 쓰레기질입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언론들이 다 빨아주고 막사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내리곤 한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차가운 현인 계속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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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하기로 하십니다. 제가 이재껏 만나면은 여러분이 내려오나 이 말씀만 하시면 되겠군요 뇌성렬이 이재구만 내려오나 이재구만 내려오나